자막제공자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합은 아빠의 나이합의 3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나이를 우리가 x로 설정하고 할머니를 y로 설정하고 아빠를 a로 설정하고 엄마를 b로 설정해 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합은 x 더하기 y는 엄마 아빠 나이합의 3배 a 더하기 b의 3배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 나이가 2살 차례인데 엄마가 큰지 아빠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a 빼기 b는 2일 수도 있지만 a 빼기 b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경우를 두 가지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보다 4살 많다고 한다. y 더하기 4입니다. 아빠의 나이가 27세면 자 그러면 a가 27이면 b가 25인 경우 하나 있고 a가 27이면 b가 29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있겠네요. 할머니의 나이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부터 생각하면 x는 y 플러스 4죠. 문제에서 결국은 y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2y 더하기 4는 a 더하기 b가 52죠. 52 곱하기 3입니다. 2y는 156 마이너스 4입니다. 2y는 150입니다. y 값은 76입니다. 정답 4번이 있네요. 정답 4번이 맞나? 얘 안했죠? 얘를 한번 해 봅시다. 자 똑같이 2y 더하기 4일 거고요. 27하고 29를 더하면 56이네요. 56 네. 56 곱하기 3. 자 그럼 2y는 56 곱하기 3이면 368, 168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y는 164 나누기 2니까 82가 나와요. 82가 보기에 없네요. 보기에 있는 76만 정답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atory 1, 2y знаем 3,2